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오니 저택 스카이로 이번엔 찾아 왔습니다 자 이번에 여자친구가 올 시간이 되었는데 어? 열밀아! 나 왔어 어 왔어 응 왜 날 안 바 gust하는거야 어디 보고 있는거야 어 너 말고 다른 여자친구가 또 오기로 했거든 너 또 여자친구 새로 사귀었어? 아니면 그전에 만났던 여자애들이야? 어 못 잊어가지고 다시 사귀기로 했어 앙파로 앙앙 맞고 싶어? 어 삐빠뿌 삐빠빕 뽀냐맨아 어 자기야 뭐야 저 이상하게 생긴 노랑머리는? 뭐? 너 지금 암흥파워를 막고싶어? 아악! 뭐하는거야! 이런 난폭한애를 데리고왔어 잘생긴 나때문에 싸우지 말아줄래? 뭐? 오늘 내 팬인 스카이 알지? 스카이가 내 공연을 보고싶다고 나를 초대했지 뭐야? 근데 거길 왜가? 나도 안가려고했어 근데 공연비로 천만원을 준대 안갈 수가 없지? 어디야? 무조건 가야지 자 가자 가자 얘들아 가자 들어가 볼까? 잠깐만 내 공연을 보려고는 또다른 팬인가봐 어? 안녕하세요? 너도 내 팬이니? 맞아요 내 공연을 보러왔구나? 들어가자 들어가자 오늘 여기서 내 멋진 공연을 할테니까 모두 내 노래에 집중해줘 어? 삐빵 삐뿌 삐 근데 날 초대하신 그 스카이신은 어디계신 어? 근데 여기 공연장이라고 했는데 좀 이상하다? 어? 어? 오빠 드디어 저를 보러서 이제까지 왔으셨군요 역시 오빠도 저만 같은 마음일지 알았어요 어? 아니 나는 네가 돈을 준다고 해서 공연하러 온거지 네 오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 컷 뒤에 있는 여자들은 또 왜 달고 온거에요? 어? 내 여자친구거든 그래 나 여자친구야 응? 어? 맞지? 여자친구야 여자친구 어 어 내 공연인데 당연히 내 여자친구도 와주어야지 짜증내네 어떻게 그릴 수가 있어요 아 너는 내 팬이잖아 우리 선은 그어야지 절대 여기로 넘어오지마 어? 됐어 오빠가 어떻게 저한테 그래요 아 뭐 어쩔 수 없었어 넌 내 팬이잖아 어? 응? 오빠는 이 집에서 나갈 수 없어요 어? 어? 뭔 소리야 여자친구들을 다 죽이고 제가 여자친구가 되겠어요 아 그게 무슨 말이야 어? 짜증 어? 어? 숟가락 설마? 숟가락을 때리게? 벨 goof 별로 안아플 것 같은데 아연아 어아하 어우 어 이럴수가 아무래도 저 스카이라연의 내 사생팬인가봐요 내 여자친구를 죽이고 자기 차려 너무 사랑해 빨리 보고싶다 내 여자친구 너무 사랑해 오빠 grains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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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IKER 남яг기만 감사합니다 오빠라! 오빠라! policy Kurtus면퍼 놀아줘! 오빠라! 오빠라! intuition 어? 피갤 마이크? 빌보노의 아幹 빌보노 4개를 찾고 여기서 탈출합시다 오빠! 오빠 어딨어요? 어디서요? 오빠! 오빠! 날 피우지 말아요 오빠 이제 숨소리? 소리다! 롱 롱 롱 롱 일단 여기서 나가요 나랑 똑같은 인형이 있어 어이씨 진짜 사생팬이 맞나봐 밀치기 겁이 엄청 많아 저런 사생팬이 있다니 여자친구를 죽이고 자기가 내 자리 내 여자친구 자리를 똑 차지하려고 내가 좀 노래를 잘 부르긴 해도 이렇게 사생팬이 생길 줄이야 어 폭죽 롱 눈덩이 자 빨리 비밀번호를 찾고 나가보자고 롱 어 떨어졌어? 어 어흥 뭔 소리야 이게 아무래도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일단 아래에서 템을 많이 파밍하자 오늘 밀치기 겁이 엄청 많아서 롱 롱 롱 롱 롱 롱 왜이렇게 떨어져? 위에서 난리가 났는데? 자 보자보자 어 내 사진들이 엄청 걸려있잖아 아아 위에 올라가볼까? 아무래도 감옥 가서 살려줘야겠는데 한번? 살려주자 야 왜이렇게 무섭게 조용히 여기 뭔데 어 놀래라 어 내가 있어 여기에 너무 사랑해 거기 사람들 가도 있어 남자친구 보관소 우와 야 소름 잡힌 직장이다 자기야 꼭 살아나봐 어 어디있는거야 야맨아 여기 야맨아 큰일났어 왜 아까 우리를 보러온 팬이 잡혀있어 어 그래? 어 한 명밖에 없는 팬이었는데 버러가야되는거 아냐? 그냥 버리면 안될까? 어 나쁘지 않은거 같애 나는 너만 있으면 되거든 어 아냐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을 구하러가야지 아 맞네 얼른 구하러가자 어 팬이면은 우리 구독자잖아 내가 방금 그 선생님 조용히 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안파린 자기네 과연 과연 이탈아! iment! 호of? 호of? 뭐야 으이여 나이스 저기 구독자님 빨리 오세요 제 구독자님 빨리 오세요 우리 팬 우리 구독자분을 꼭 살려야죠 여러분들이잖아요 지금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 구독자님 이겨면 유튜브 재밌죠 역시 우리 구독자분 구독자라서 꼭 살려드릴게요 꼭 이번에 탈출해드릴게요 아프다요 안 될 것 같은 소리가 들려 여기 있으면 모른다 영민아 내가 처리했어 가자 그래 또 떨어졌어? 회복 포션 회복 나이다야 사랑이 너무 넘치는 것 같아 나 말고 너 말고 나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아아악 뭐? 나 너무 무서웠어 아무것도 만나지 못했다고 나도 나도 너무 무서웠어 난 너밖에 없는데 저 사생팬이 계속 쫓아오는 거 있지 누구밖에 없어? 근데 이 심지어는 뭐야? 어? 이거 뭐야? 난 몰라 무서워 죽겠네 어? 어 저기 뭐야? 사생팬이 보고 있어 어? 나 왜 쳐다보고 있는 거야 너 왜 마네키가 보고 있는 것 같아 어? 어? 너 왜 그냥 와? 어? 너 왜 들어가? 어? 어? 왜 들어가는데 얘? 어? 아니 우리 구독자를 가지면 어떡해 살려주세요 구독자님 나오세요 구독 누르셨죠? 네 구독 안 눌렀어요? 아니요 안 눌렀지 이럴 줄 알았어 너 안 눌렀잖아 그 구독자가 아니지 그냥 온다 온다 어? 못 오죠? 뭐다 뭐다 저기 자기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사랑의 댄스를 준비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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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생팬 귀엽네 자 여기서 빨리 나가자 비리번호 하나 찾았으니까 잠깐만 이 마네키는 캘 수 있나? 어? 근데 여기 있으면 모를 것 같아 이렇게 그치? 어? 진짜 모를 것 같은데?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 한번 여기 있어봐야겠다 헉! 뭔 소리야 이거? 나 무서우니까 숨어 있을게 하하하하 한번 여기 서 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를거 같거든요? 모를 수도 있을거란 생각이 들어 여기 숨어 있다가 오면 떨어뜨려야겠다 빵 헣허헣 으왓다 여자들이 으엑 누가 진짜 우리 오빠지? 흐흐흑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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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은 어어... 오오! 어어어어! 어... 으어어어 98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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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오빠... 응... 저 여자들이랑 헤어진다고 약속하면 여기서 꺼내 드릴게요 으음... 그..그그럴 수 없어... 왜 향? 난 너보다 그 여자가 더 좋으니까 그래도 나는 여자친구들이 더 좋던데 너랑 그러니까 평생 사생팩인거야 잘했어 역시 믿고 있었다고 여자친구 여자친구 하지 오늘 공연은 망했구만 여기서 빨리 나가야겠어 안보고 싶었어 안녕 참격당했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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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야야야 안옆에서 아니 나 술했는데 리아가 들어와서 아 걸렸어 누구세요 어떻게 나가 우리 나 엔더 진주가 있어 걱정마 오 좋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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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더 진주가 두개가 딱 맞춤 있었네 역시 내 남자친구다워 역시 능력만이 이번엔 절대 걸리지 말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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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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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귀어 줄게 사귀어 줄게 알았어 사귀어 줄게 알았어 아 아 오빠 지금이라도 사랑할 때 꼭 말해줘요 너한테 사랑해준다고 말하면서 살려줘 그럼 사랑해줘 안 사랑해 안 사랑해 안 사랑해 야 야 재배이네 아 너무 무섭잖아 아 포션이 쫌만 있었으면 자기야 뭐야 왜 오다 말아 나 어제 야식을 좀 먹었더니 배가 중력을 많이 받아서 떨어져 버렸지 뭐야 어? 음... 우리 헤어져! 어? 아! 지금 뭐하는거야? 아! 이러지 않게 말했잖아! 아앗! 왜 애교를 부려, 갑자기? 어, 어제 인터넷에서 봤는데 애교많은 여자가 인기가... 많다고... 아! 아앗! 어우야! 나 그냥 저 사명피가 더 좋을지, 누? 뭐?! 미쳤어?! 아하핫! 우리 구독자님이 오고 계셔! 아닌데?! 안 오고 있는데?! 안 오고 있어! 구독자님이 엉금엉금 오고 계신다고? 아니 거북이냐고! 언제 와? 근데 오고 있는게 아니라 낀거 아니야? 낀거 같은데? 어? 쟤도 떨어질거 같다! 어? 쟤 떨어질거 같다! 쟤 떨어진다! 떨어진다! 쟤 떨어진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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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 실패야야겠는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지금 완전 뭐야 너 왜 떨어져 야 얘는 가자 아 뭐야 비밀번호 줘봐 찾은거 있음 줘 뭐야 얘는 가자 왔잖아 왔잖아 어떻게 할거야 오오오오오오 바로 가는데 먼저 떨어지는데 지하를 안찾아봤다 지하 빨리 가야해 빨리 올라오길에 빨리 가야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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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자 어 뭐야 깜짝이야! 조용히! 어우 놀래라! 허허허허허 땀 무서워 여메아! 어 차갑다 여메니리라고 부르지 마라! 뭐래! 남쪽 친구니까 뭐래 이 여우가! 뭐 뭐래! 이 새끼야! 근데 없는데? 조용한데? 구멍이 가보세요 구독자님 구독자님이 몇살이세요? 안들겨 비밀 비밀 흠 흠 흠 흠 흠 여기 있었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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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anna illi 아아아앜 解w 어, 어허 으아오오오오오 철 이런식이 niej 이 어허오오아아 어아아오오오엉 마 오엄마아아아아아아아아아ㅏ아아 진정이다 가지 말아요! 아, 제발 이러지 마아아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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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서 왜이래요? 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어... 그, 그,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게 뭔데요? 그러면은 여자친구들이랑 다 헤어지면 너랑 사귈게. 안녕? 그, 그, 뭐, 뭐, 어떻게... 지금 당장 오빠가 내께 되어야 해요. 아, 아, 어, 어, 어. 에잇, 에잇, 에잇. 지금이다, 지금이다. 지금밖에 기회가 없어. 도망가야 돼! 아, 빨리 도망아! 아깨 음 음 음 아... 하나만 있으면 안 돼... 아... 하나만 있으면 안 돼... 다 죽었어? 아... 다 죽었어? 갈... 구하러 갈게... 나 구하러 간다고 해 놓고... 천천히... 으악! 놀랄까! 와... 야... 야...야...야...야...야... 미쳐놀었어!!!!! 다yers아!!!! 어?! 어!? 나도 진짜 너무 감정을 줬어... 어!? 엔더진주 있는 사람~? 아 나 진짜 너무 놀랐네 아 나 근데 아까 레버를 발견했어 이걸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잠깐만잠깐만 잠깐만잠깐만 너 비밀번호 하나 줘봐 오 그거야 그거 괜찮아 뭐다 오면 떨어뜨린다 야 줘 못 올걸? 절대 못 올걸? 빨리 줘 아니 빨리 달라고 오 그래? 자 아 일땡 이거 같은데 일땡 이거 비번 하나만 맞추면 되겠다 내가 오빠한테 쓴 돈만 해도 저정도면 저정도면 니가 잘못했네 아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게 아니야 이게 사람이야 가자 오빠랑 평생 살기 위해 이 저택도 샀다는데? 몇 억을 썼네 이 정도면 괜찮은거야 아아아아악 아아아악 알았어 돌아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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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하 아아아아아아악 자 자 나가도록 하자 자 나가도록 하자 자 나가도록 하자 알겠어 못잡을거잖아 아아아악 탈축으로 빨리 가자 탈축으로 빨리 가자 탈축으로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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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빨리 가죠빨리~~ 자, 오, 일단 렌더 1900 ấyuch 어..어, 아, 잠장! 아, 오는것같은데? 야, 너무.. 야 너무 무섭다아 자 1 1 0 2 하나씩 맞추는거야 1 2 0 2 아 비번호가 뭐야 대체 오케이 아 비번호 뭐지? 2 2 3 1 2 2 아 헷갈려 아 헷갈려어어어어어어어 아 안잡아 이거 안잡아 야아 1 2 2 maintenance 안되겠네? 미치기 okay 하나? 이거다 아니네 1 0 2 0인가부다 1 0 2 0 오 형ば 으zier 여기 숨어있다가?? 으 modest 으아하из 오오오오 뭐야 이거 레이스야 완전 이거 뭐야 어어 으앗 낯ueller 깨졌어! 으아아아아아! 렉이 걸린다! 아아아아! 커브끼리! 아 열려있네? 1020이야! 빨리 나가! 아래쪽! 웅? 1020 어? 1020 아니 뭐 어떻게 한거야? 1020 아 됐다아? 고장 날 뻔 아니 렉 걸려다 떨어졌어! 렉이 엄청나더라고! 뭐? 대체 저 위에 무슨 일이 있길래 그래! 아! 시야를 좀 막 줄이고 가야되나? 뭐? 왜? 렉 쩌다! 아 됐다! 저기만 가면 렉이 걸리는건가?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d 쇼우오오오오오오! 또 불안한데해! 렉 때문에 가보자 남친아 여기서 고백을 하면 이루어진대 여기서 고백을 하면? 달리면서 고백하면 뭐 그런 곳이야? 어 뭐야 왜 떨어져 저기있다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지? 뭐지? 이 사람은 어? 이 사람은? 네? 저기 저기 사생 스카이야 너 나 좋아한다며 아니 못생긴 깜짝이야 뭐? 여기한테 무슨 소리야 어쩌라고 못생긴 사람이랑 평생 행복해 나 이제부터 오빠밖에 없어요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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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얽 어 그 내가 싫은거야 내가 이제 말했지 못생긴 땅딜보야 이게 진짜 왜쾌 넌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뭐해 땅딜보가 오빠 저 이상한 사람 말씀은 못쇼쇼 자 어쨌든 여러분들 스카이가 새로운 사랑을 찾은거 같네요 응 다행이야 구독자님 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셨죠 안 눌렀어요 안 눌렀어고 그건 자유 아닌가요 강요하지 말까요 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눌렀어요